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움터의 최은숙입니다. 오늘은 외지 판단 10개의 명타이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배움터의 최은숙입니다. 이게 뭔지 알죠? 약이네. 마고신이 이걸 갑자기 내준 게 이상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주라고 했죠? 네 마음 편할 대로 생각해. 구찬성, 안전해지길 바랄게. 네 마음 편할 대로 생각해. 구찬성, 안전해지길 바랄게. 싫습니다. 당신 마음 불편해지게 위험해질 겁니다. 싫습니다. 당신 마음 불편해지게 위험해질 겁니다. 싫습니다. 당신 마음 불편해지게 위험해질 겁니다. 뭐? 구찬성, 너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내가 저거 내놓으라고 얼마나 찌질하게 매달렸는데! 구찬성, 너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내가 저거 내놓으라고 얼마나 찌질하게 매달렸는데! 구찬성, 너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내가 저거 내놓으라고 얼마나 찌질하게 매달렸는데 장만월씨 나한테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요. 나는 계속 걸리적거리면서 위험할 겁니다. 장만월씨 나한테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요. 나는 계속 걸리적거리면서 위험할 겁니다. 장만월씨 나한테 이젠 안전한 곳은 없어요. 나는 계속 걸리적거리면서 위험할 겁니다. 당신은 계속 나를 지켜요. 이 이야긴 이야기냐. 이 이야긴 이야기지. 당신은 계속 나를 지켜요. 이 이야긴 이야기냐. 당신은 계속 나를 지켜요. 이 약이 니 약이냐. 이 이야기 니 약이지. 신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주워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흘린 것 같길래 내 고마워서 주워왔지. 신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주워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흘린 것 같길래 내 고마워서 주워왔지. 신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주워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흘린 것 같길래 내 고마워서 주워왔지.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걸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럼 쉬시죠.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걸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럼 쉬시죠. 이 약은 너의 두려움을 치료해 줄 약이 아니냐.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럼 먹고 편안해지거라. 이 약은 너의 두려움을 치료해 줄 약이 아니냐.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럼 먹고 편안해지거라. 이 약은 너의 두려움을 치료해 줄 약이 아니냐.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럼 먹고 편안해지거라. 편안해지거라. 겁봐. 신령도 먹고 편안해지라고 하잖아. 저 신령님. 눈치가 참 없으십니다. 겁봐. 신령도 먹고 편안해지라고 하잖아. 저 신령님. 눈치가 참 없으십니다. 도망을 쳐서 평안을 얻은 자의 충고야. 먹어. 너 까먹었나 본데 원념이 강한 녀석한테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 도망을 쳐서 평안을 얻은 자의 충고야. 먹어. 너 까먹었나 본데 원념이 강한 녀석한테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 너 얼마 전에도 죽을 뻔 했잖아. 나한테.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먹어. 너 얼마 전에도 죽을 뻔 했잖아. 나한테.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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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먹으면 당신을 못 보잖아요. 당신도 까먹었나 본데 나는 당신을 들여다봅니다. 그걸 먹으면 당신을 못 보잖아요. 당신도 까먹었나 본데 나는 당신을 들여다봅니다. 그걸 먹으면 당신을 못 보잖아요. 당신도 까먹었나 본데 나는 당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더 고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꼴 저 꼴 다 보더라도 그 꼴이 되는 걸 막을 겁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더 고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꼴 저 꼴 다 보더라도 그 꼴이 되는 걸 막을 겁니다.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건 안 됩니다. 난pot인 이것까지 이 꼴 gamma. 그러니까 난 계속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 볼 겁니다.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계속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볼 겁니다.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계속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볼 겁니다.